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한 행에 문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행에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하는 기능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강제 개행이다라고 합니다. 개행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 줄로 이동을 해주는 건데 엔터를 쳐서 넘어가면 강제 개행이고요. 엔터를 치지 않고 오른쪽 여백의 끝까지 갔을 때 자동으로 넘겨주는 것들은 자동 개행이다라고 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소문자 나타낼 때는요. 캡슬하기나 쉬프트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주면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자 수정 상태일 때는요. 글자를 고쳐서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글자가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아 우리가 이제 입력 모드는 삽입이나 수정 모드가 있는데 삽입 상태일 때 스페이스바 긴 거예요. 이거 누르면 글자가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네 백스페이스는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키를 누르면 뒷글자가 지워진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앞글자를 지워지는 키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문서 저장 시 파일명 및 확장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 정답 3번인데요. 자 우리가 문서를 저장을 하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이 파일명이라고 하고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문서 작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확장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사용자가 형식을 바꿔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문서의 수정을 위한 교정부의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서의 내용과 혼돈되지 않도록 글자색과 동일한 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자 수정을 위해서는요. 글자색과 다른 색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글자색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5번 다음과 같이 문장이 수정되었을 때 사용된 교정부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이퍼 텍스트 이 부분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만큼 들어갔죠.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하여 여기는 다른 도음말로인데요. 관련되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삽입 기호가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도음말로 이동할 수 자 여기가 띄어쓰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이 띄우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매일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머지라는 얘기는 병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문서를 합혀주는 걸 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일머지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동일한데 수신인이 여러 명이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나 안내장, 청첩장 등을 만들 때 아주 효과적인 기능이 됩니다.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수신인이 여러 명이다 했을 때 커서를 이 본문에다 두고 매일머지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와서요. 두 개의 문서를 병합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에는 반드시 dbf 파일만 쓴다 그랬는데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dbf 파일도 되고요. 주소록에 있는 파일도 되고 그 다음에 한글 파일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엑셀 파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문서의 1에서 3페이지를 여러 장 인쇄하려고 할 때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1, 2, 3페이지 순서로 여러 장이 인쇄된다 그랬는데요. 1, 2, 3페이지 순서로 인쇄를 하려면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1, 2, 3 순서대로 여러 장이 인쇄가 되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1페이지가 전부 출력된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8번 전제출판이 현재 출판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복잡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출판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랬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디지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성, 검색, 판매 유지까지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공문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요. 4번인데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요. 어떤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수립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책실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인데요. 화면의 확대는 인쇄했을 때도 확대하여 인쇄된다 그랬는데요. 화면 확대라는 것은 보여주는 화면만 확대하는 거지 인쇄하고는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의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벡터 방식은 이런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확대에도 매끄럽게 표시가 됩니다. 좌표 개념을 이용해서 이동, 회전 등의 변형이 쉽고요. 비트맵 방식과 비교해서 기역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적게 차지한다가 맞고요. 비트맵 방식이 기역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1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스타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떤 자주 쓰는 어떤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게 스타일 기능입니다. 4번인데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며 블럭을 지정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블럭 범위를 지정해서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중 E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EDI라는 것은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EDI라고 합니다. 각종 서류들을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표주단된 양식을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EDI의 3대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 EDI의 표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저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통신 네트워크 벤이 있어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드 카피는 화면에 보이는 것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고요. 라인 피드로 이러면요. 한 줄 단위로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폼피드 그러게 되면은 이것은 한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종이를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자,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것은요. 워드 프로세서에 산출된 출력값을 특정 프린터 모델이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죠.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쇄가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공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문서는 크게 두 문 맨 위에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그리고 결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작성을 하는데요. 3번에 나오는 두 문, 머리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문에 제목을 기재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제목은 본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싱 용어는 전반적인 규정이나 서식 설정, 메뉴 등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라고 한다면은요.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옵션이다라고 하고요. 인덱스, 세김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용어 이런 것들을 쪽번호와 함께 수록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진은 여백이죠. 문서의 상하좌우에 두는 어떤 공백을 마진이다라고 합니다. 17번 다음 중 맞춤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서를 작성하다가 내장되어 있는 사전과 비교를 해서요. 맞춤법에 어긋나는지 찾아주는 기능 자체를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법이라든지 표준말,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기호나 수식의 오류를 검사한다고 했는데요. 기호나 이런 수식의 오류 같은 것들은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사전에 없는 단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추가할 수도 있고 자주 틀리는 단어 이것들을 자동으로 바꾸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맞춤법 검사다라고 합니다. 18번 다음 중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올바른 문서 작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가로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가로로 표기합니다. 문서는 쉽고 간결하게 한글로 작성을 해주고요. 시간은 24시간제로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시분의 글자는 생략을 해주고 세미콜론으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시분초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 이 기호 자체는 콜론 기호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다음 중 전자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문서라는 것은 컴퓨터 등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서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이 전자문서는요. 검토자나 협조자, 결제권자가 동시에 열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입니다.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2번인데요. 문서는 접수가에서 발송한다 그랬습니다. 처리과에서 하죠. 문서를 처리해주는 처리과고요. 처리과에서 이런 전자 이미지 서명까지 해서 발송까지 합니다. 제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시작의 전원의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인데요. 로그아웃은 현재 실행 중인 앱 목록을 그대로 둔다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종료하는 거예요. 현재 실행 중인 앱은 다 종료를 하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는 상태 자체를 로그아웃이다 라고 합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마우스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입니다. 포인터와 휠의 생성 및 삭제 이런 것 자체는 아예 마우스 속성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지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속성 창에서 포인터라는 탭이 있어요. 이곳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휠을 한 번 돌릴 때 스크롤 할 수 있는 양 줄 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휠이라는 탭에서 할 수가 있고요. 최대 휠 수는 100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클릭, 더블 클릭의 속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마우스 속성 창에서 단추라는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접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접근성에서 나레이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면의 내용을 읽기 해주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프로그램 및 기능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프로그램 및 기능 창에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자 프로그램 및 기능 창에서는요. 앱을 설치할 수 없어요. 앱을 제거하거나 수정,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 창의 메뉴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요.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거나 이름 바꾸기 하려면 이것은 편집 메뉴가 아니고요. 홈 메뉴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10에서 파일 탐색기에는 편집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삭제, 이름 변경, 새 폴더 만들기 다 홈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중 CMOS 셋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전원을 켜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제 롬 바이오스라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롬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정값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롬 바이오스 자체가요. 만들 때 EP 롬이나 이거는 이제 자외선을 이용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롬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등을 이용해서요. 이것들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이 롬 바이오스에 설정된 값을 CMOS 셋업에다가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동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앱 프로그램을 앱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이 앱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이미의 폴더에 있는 문서 파일에 대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하면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랬는데요. 시스템이 실행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이 앱을 앱을 실행할 때 그럴 때 해당 연결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실행이 됩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컨트롤 키하고요. alt키하고 딜리트 키 자 이 키를 눌러서 나오는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실행 중인 프린터 목록을 확인하고 중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요것은 실행 중인 프린터 목록은요. 장치 및 관리자 장치 및 관리자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프린터의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이 창에서 확인하고 중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 사용자를 확인하고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요. 현재 실행 중인 앱 이것들을 강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끝내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의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인데요. 같은 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인지 다른 드라이브인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다른 폴더로 파일을 이동할 경우에는 자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해야지만 이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이동이 아니고 복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드라이브인지 다른 드라이브인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계산기에는 표준 모드,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날짜 계산기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날짜 계산이라는 것은 두 날짜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일정관리나 알람관리 기능은 계산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기본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설정에 보면 앱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본 앱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등에서 사용할 기본 앱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별로도 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별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32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표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현재 바탕화면에 모든 파일이 지워진다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계정에서 설치된 파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1번입니다. 32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용자 정보에는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표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현재 바탕화면에 모든 파일이 지워진다 그랬는데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33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의 프린터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였습니다. 3번인데요. 공유된 프린터는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자동이 아니고 프린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게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됩니다. 34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스템 정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시작에 보면 윈도우즈 관리 도구가 있고요. 거기에 시스템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하드웨어의 자원, 리소스, 소프트웨어 환경, 각종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나오는 시모스 셋업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35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의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4번인데요. 시작 메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게 되면 시작 메뉴에 타일 목록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 표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 순서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3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공유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4번인데요. 공유 폴더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최대 20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IP 주소라는 것은요.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가 맞습니다. IP v4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P v6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IP v6은 클래스 A 영역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v6 자체는요.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영역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영역 개념이 있는 것은 IP v4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한글 윈도우즈 10의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용자 계정 컨트롤, 비틀라이커, 윈도우즈 디펜더 이것은 다 보안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라는 것은요. 악성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디스크에 대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거나 디스크를 열기, 탐색, 포맷 이런 것들 디스크에 관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디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인데요. 기본 브라우저를 다른 브라우저로 변경한다 그랬는데요.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40번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등록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등록 정보에 가보면 서브넷 마스크, DNS 서버, IP 주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DNS 서버는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의 주소 자체는 IP 주소입니다. 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는 기록된 문자를 광학적인 방법으로 읽어드리는 장치 공공요금 청구서에 사용한다. 그러면 OCR이 되겠습니다. 광학이라는 얘기는 빛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옵티칼 캐릭터, 리더, 공공요금 청구서, OCR OMR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학 마크 판독기라고 해서요. 시험 우리 볼 때 시험 답안지 쓸 때 사용해주는 판독기입니다. 그리고 MRCR은요. 이거는 이제 마그넥틱,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해서요. 수표에 사용해주는 그런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스캐너는요.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영상 정보를 읽어주는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는요. 개인용 컴퓨터하고 미니 컴퓨터의 중간 사양의 컴퓨터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서버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요.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나 공학용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ISC가 아니고요. RISC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3번 다음 중 정보화사의 컴퓨터 범죄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소프트워나 웹 컨텐츠의 무단 사용하면 안되고요. 음란물 이런 거 유통하면 안됩니다. 3번이네요.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이러스를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예방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아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컴퓨터 범죄입니다. 44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인데요. 프리웨어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수정 및 배포가 가능했는데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해서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자 프리웨어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4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부팅 후 메모리에 상주하며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간 통신, 데이터 전송 및 변환 이런 기능을 해주는 운영체제의 핵심은요. 커널이라고 합니다. 자 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명령어를 해석하는 해석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로더라는 것은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격장치로 불러들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로더라고 하고요. 프로세스는 현재 내가 연속적으로 실행할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 그것을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46번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 유선 매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섬유 케이블인데요. 광섬유 케이블이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가장 정보 전달에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서 전송률이 우수하고요. 보안성도 우수합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리피터의 설치 간격을 이제 이거는 원거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넓게 설치해야 됩니다. 리피터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을 해줄 때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을 리피터를 통해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광섬유 케이블이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넓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접근을 제한시킴 특정 파일을 암호화해서 파일을 사용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서 복구를 위해서 돈을 요구해주는 악성 소프트웨어 자 이런 것들을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은닉 바이러스는 이제 매물에 상주해서 이제 숨겨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로부터 피해 사실을 숨기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논리폭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 이럴 때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되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스크립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파일 안에 작성되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 이런 것들을 감염시켜주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 개의 IP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주소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주소로 나눠주는 것 그래서 컴퓨터의 규모를 알리는 정보 IP 주소와 결합을 해서요 네트워크 주소와 이렇게 호스트 주소로 구별하기 위한 것을 서브네트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DNS는요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해주면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게이트웨이는요 네트워크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 역할을 해주는 걸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DHCP 같은 경우는 주소를 우리가 네트워크의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컴퓨터의 수치 데이터 표현에서 고종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이 있는데요 부동 소수점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종 소수점은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와 지수부 가수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수 음수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수의 표현 벼미가 고종 소수점에 비해서 아주 넓어요 그래서 연상 속도가 느립니다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 이러면 이제 전자상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광구나 발주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인트라넷은요 이런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에서 활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안에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한다든지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기업 외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고객한테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적 문서 교환 EDI라고 해요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해서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을 전자적 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5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 중에 전자우편을 위한 인터넷 표준 포맷이고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화상이나 음성을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낼 때의 표준 규격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자우편 프로토콜 그러면은 MIME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다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인데요 POP는 전자우편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SMTP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이것도 IMAP도요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제목만 보고도 이것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개별물건에 초소형 전자태그가 삽입되어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자 1번에 나오는 그리드 컴퓨팅은 이제 이거는 분산 처리에서 사용해주는 컴퓨팅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대용량의 컴퓨터를 구성을 해서 대용량 처리를 해주는 그런 컴퓨팅 방식을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해주는 컴퓨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웨어러블,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일종인데요 이제 안경이라든지 시계, 의복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형식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브로드밴드 ISD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빠른 전송 속도에 비해 사용료가 경제적이다 그랬는데요 속도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렇지만 사용료가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 ATM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요 넓은 대역폭을 사용을 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에 나오는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학교나 회사나 연구소 등에 사용하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그러면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4번에 나오는 동축 케이블을 쓴다 그랬는데요 광대역이니까 이것은 광케이블 이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54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인데요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부서 책임자와 최고 보안 책임자를 제외하면 안되겠죠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55번 다음 중 컴퓨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인데요 워크스테이션은 고성능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RISC라는 프로세서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56번 다음에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인데요 첫 번째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링커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링커를 이용해서요 메모리로 올려주는 것이 로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이 인터프린터도 번역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곧바로 한 줄 한 줄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되겠습니다 5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보안 서비스는 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파괴되지 않는 데이터의 특성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의미해주는 보안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언제든지 정확한 정상적인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밀성 같은 경우는요 전달 데이터를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해주는 보안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는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는 것은요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58번 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도구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 그랬는데요 1번입니다 1번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포토샵, 일러스터레이터, 코렐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즉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콘텐츠 도구가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펄이라는 것은 유닉스 운영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나오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의 기능을 확장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XML이라는 언어고요 SGML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IO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문서처리 표준 언어입니다 그리고 ODA 언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 4번에 나오는 문자나 도형, 화상 등 섞여있는 멀티미디어 문서를 2종 시스템 간에 상호 교환하기 위한 문서 구조와 인터페이스 언어입니다 그리고 APL은요 이건 주로 이제 연산에 사용하기 위한 연산 중심의 언어인데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60번 다음 중 모바일 기기의 기능에서 테더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했습니다 테더링은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기기에 인터넷 접송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사문이나 환경에 부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은 VR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인공위성 위치 정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GPS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 나오는 근거리에서 데이터에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